이 아까부터 저 쓰레기들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 좀 봐봐. 여기 다 쏟아. 일단 쏟아 쏟아. 쏟아봐. 뭐니? 네? 이거 때문에. 뭐니?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보지만. 아니야, 이거. 뭔데? 왜 이게 이 공이 들어가 있어? 뭐야, 아니야. 아, 뭐야. 아, 쟤 딸이는 없어? 쟤 딸이 찾아봐. 아니, 나 너무 억울해. 얘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난 진짜. 난 아무리. 야, 맥주도. 맥주, 큰아녀는 한 잔씩 드시잖아. 얘, 맥주는. 나 분해 죽겠어. 이거, 이거, 이거 범인 나와봐. 이거야. 이거 범인 좀 나와봐. 세상에. 나는 절대로 소주 안 먹어. 너지?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우리 몰래 이걸 꼴딱꼴딱 먹으신 분이 누구야? 사실 오늘 말이지만 내가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알겠지? 밤마다 너네 자면 살짝 내려와서 한두 잔씩 마시고. 세상에 진짜야? 그렇게 하고 올라갔어. 너무 불쌍해. 정말? 정말이야. 야. 언니. 너는 나는 죽일듯이 난리를 치더니 가서 안 하죠? 내가 저걸 그냥 아주. 진짜 많아 봐. 언니가 마신 거야? 좀 묶여 보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서 들어가잖아. 내가 연기를 너무 못한다, 그렇지? 이거 뭐야, 언니. 우리 몰래 막 누가 뭘 샀어? 여기서 살 사람 큰언니 밖에 더 있냐? 산 게 뭐야. 테이크, 테이크. 이거 봐. 뭐 샀어? 큰언니지 뭐. 그게 다 큰언니야. 이거 다 큰언니가 산 거야? 우리는 그런 자리가 없어. 아니, 큰언니. 다 큰언니지. 우리 몰래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 여주 아울렛쯤 갔어. 이거 봐, 언니야. 쿨 라이롱 스트링 팬츠까지 샀어, 언니. 어머. 왜 모르는 척을 하세요? 난 몰라. 진짜. 아니, 오늘 무슨 뭐. 뭐 저기 조사하는 날이야. 왜 그래. 아니, 본의 아니게 조사가.